안녕하세요. 김신의 재봉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이걸 개봉해보려고 해요. 영어로 발송 주소가 쓰여있고 저희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네요. 뒷면에는 우리나라 송장이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네요. 아 이건 제습제고요. 이건 뭐죠? 명함인데 아 파손되어 도착하면 연락을 해라. 연락을 주면 다시 보내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라고 써있네요. 상장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와우 우우 와우 와우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크게 김신의 재봉틀이라는 채널명이 있고 10만명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글자가 살짝 느낌이 느껴져요. 손으로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이렇게 귀한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가 좀 늦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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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